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교 계약을 하셨죠? 축하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신 만큼 일정표를 딱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등교 수업이 격주로 1학년, 3학년, 첫째 주 그리고 2학년, 둘째 주 이런 식으로 비대면 수업과 그 다음에 현장 수업을 학교에서 같이 병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이 딱 들어가게 되면 독서실이나 또는 개인 여러분들의 공부방이나 또는 자습실에서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주변에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보이지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또는 방에서 혼자 있으면 그만큼 편안한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 비대면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좀 긴장하고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캐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에 선생님이 립밤이 또 떨어졌는데 새끼손가락에 립밤을 발라가지고 제가 빌렸거든요. 네 역사의 김종우 선생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제목은요 고수입니다. 고수의 비대면 활용법. 자 우리 어떻게 비대면을 활용하면 좋을까.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숫자만 보이시면 돼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됐죠? 12월 아 여기서 우리 해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수 있을지 네 그건 지금 하기에 따라서 달렸어요. 일단 1월달 없어요. 2월달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수능이 언제냐. 요 때에요. 요 때. 보이세요? 네 그냥 거리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3일. 여러분들의 6월 학평 보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9월 2일.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냐. 요 시즌 요 시즌. 뭐게요? 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 전에 또 기말고사 기간이 요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보세요. 학교를 격주로 간다고 했을 때 3월 첫째 주 1학년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가거든요. 요 때 학교 가거든요. 가고 안 가고 가고 안 가고 가고 안 가고 하다 보면 어느새 있잖아요. 수능이 쏙 다가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6월 3일 전까지는 EBS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 독해 연습과 수능 특강에 나오는 지문들에 대해서 간접 연결을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한 바퀴 정도는 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달 지나고 7월달부터는 수능 완성이 또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9월달에 앞에서 언급했던 세 권이 또 간접 연계로 나오니까 또 열심히 연계 공부를 또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연계 지문에 대한 적중보다는 그 구문과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것들을 깊이 있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지난 캐스트를 제발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9월달에 딱 시험을 치고 나서 아 내가 이제야 무엇이 약점인지 알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능까지는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12월에 웃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비대면일 때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진도를 정하셔야 돼요. 내 나름의 마음의 진도를 정하셔야 돼요. 어떤 진도를 정하셔야 되느냐. 일주일에. 일주일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특 지문을 보는데 수특 지문을 뭐 20개를 보겠다. 아니면 이게 예시예요. 20개를 보겠다. 또는 21개를 보겠다. 이게 제가 진도 계산을 해봤는데 대부분 일주일에 수특 지문 20개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소홀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수특 지문 20개를 지난 캐스트 영상에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9주 정도가 되면 여러분 9주 정도가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1회독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9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여기 딱 보면 한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특 한 권을 끝내는 시점이 바로 4월 말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 연습을 하시게 되면 6월 달까지 한 회독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부지런하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진도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계획과 그 다음에 목표는 서로 삼아띠안이 합니다. 달라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특 지문 20개 풀어야지 이건 목표예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특 지문 20개를 분석하는데 오늘은 3개 지문을 할 건데 첫 번째 단어 위주로 따다다닥 두 번째 구문 위주로 따다다닥 세 번째는 내용 맵핑 따다다닥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기출 문제 중에 이런 유형을 내가 몇 개를 풀어야겠어.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쪼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경일 박사님의 캐스트를 봤어요. 캐스트라기 하기보다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10단계 엄청 단계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책을 편다. 그 다음 연필을 들고 첫 지문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첫 지문에서 무슨 키워드를 두 번째 지문하고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세부 단계를 촘촘하게 나누시면 아 내가 지금 10단계 중에서 지금 오후 4시인데 몇 단계까지 실행을 했구나 라는 게 눈으로 파악이 돼요. 그렇지 않고 난 수특 지문 20개만 할 거야 이렇게 딱 하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어영부영 자주 빨리 흘러갑니다. 뭐 안 했는데 한 4시간 흘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촉박해지시겠어요. 특히 만약에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라 여름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싸늘해져요. 그럼 수능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목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계획은 10단계 이건 권고사항이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쓰셔야 돼요. 이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지난 캐스트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온라인상으로 화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되죠. 일어서서 들으세요. 앉아 있잖아요. 저도 제 강의 모니터 하면요. 선생님이 했던 강의니까 다음번에 내가 무슨 얘기한다 무슨 얘기한다 이게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점점 자세가 뒤로 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돼요. 제 강의를 보고 제가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이해해요. 그래서 일어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듬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잠 줄이지 마세요. 잠은 7시간 주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잠을 4시간 3시간 줄여도 어차피 그 3시간 4시간 줄여진 것만큼 못 잔 만큼 여러분이 어디선가 채운다니까요. 그럼 언제 채울까요. 공부할 때 채우겠죠. 공부할 때 정신이 멍한 상태로 있어요. 잠은 7시간 꼭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을 주무실 때 그래도 꿀 전략은 뭐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과학적으로 오후 11시부터 그 다음에 오전 7시 사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촉박할 거예요. 이렇게 자고 나머지 시간 쪼개서 공부하려면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건 수면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밥 먹는 시간 있죠. 5시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졸리는 경험 많이 하시죠. 졸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당류 섭취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시간에 한 번씩 먹어주시는데 이것도 가공된 식품을 될 수 있는 한 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식물은 아니지만 광합성 하셔야 됩니다. 광합성 간단한 산책 햇빛을 보셔야 그 햇빛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생성된 에너지들이 밤에 잠을 잘 때 푹 잘 수 있게 바뀌어요. 그래서 광합성도 하루에 한 2, 30분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대면 기간 동안에도 학교 가는 거랑 다름없이 정해진 시간에 내가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수업을 들을 건지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그냥 가만히 듣지 말고 정확하게 한 5가지만 내가 필기를 하겠다. 이런 디테일한 스텝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다음에 일어서서서 수업을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복습하시고 또 일어서서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가는 거랑 다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목표에서 계획은 세부적으로 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 줄이지 마시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될 수 있는 한 이 사이에서 주무시고요. 밥은 5시간에 한 번씩 3끼만 드시면 됩니다. 저는 간혹 3끼 외에 더 먹기도 하는데 3끼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합성 열심히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정을 보시면 생각보다 뭐다 1년이 훅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여담인데 저도 삼수를 했었거든요. 삼수를 했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에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된 계기가 가장 컸던 계기가 리듬 조절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맨날 거르다가 재수할 때 아침을 꼭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을 거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이제 수능 날 아침에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갈비찜을 먹고 정확하게 수학 17번 문제를 풀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앉아서 문제를 푸는데 종이 쳐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리듬이 다 깨진 상태에서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재수할 때는 내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 얼마만에 화장실을 가고 내가 어떤 것을 섭취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 적었었어요. 그때 나왔던 방식이 저 방식이에요. 다섯 시간에 한 번씩 밥 먹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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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들은 좀 피하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피했던 게 떡볶이 재료에 들어가는 각종 음식들 있죠. 빨간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장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잠을 줄이면서도 일을 많이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잠을 많이 줄였을 때 효율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는 자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그런 좀 구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뭔가 좀 지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있죠. 그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나가서 그래서 계단 내려가가지고 시원한 공기 쐬면서 그 다음에 해를 보면서 난 웃을 거야. 하하하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본인한테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자세가 움츠러들여 있거나 또는 이렇게 쫙 힘없는 상태 있죠. 어딘가 뭔가 허리가 꼿꼿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슬럼프 딱 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로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완벽하게 부셔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에너지 발사하면서 전투적으로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외부 사항이 비대면이든 대면 강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면 되시겠습니다. 3월 새학기 축하드리고요. 3월 새학기도 성공적으로 보내시길 선생님 열심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스트에서 뵙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